국토교통부와 행정도시건설청 국감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렸는데요. 국토부 장관이 국회 세종 이전의 필요성을 공식 언급했습니다. 행정도시건설청장은 세종시 주택시장이 불안하면 공급 계획을 조정하겠다고 밝혔고 국화철도공단 국감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17년째 임시 역사인 천안역 개량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울 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강준연 의원은 행정수도에 앞서 세종의사당부터 먼저 설치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행정 비효율 해소를 위해 세종의사당이 필요하다며 건립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다만 결정권이 국회에 있어 국회에서 건립 규모가 결정되면 바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의사당이 세종으로 오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이것에 대해서는 결정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시면 저희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복도시건설청 국감에서 임문기 청장은 세종시 아파트 값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과 관련해 필요하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27년까지 매년 8천 가구 이상 주택 공급 계획을 갖고 있지만 주택 시장의 불안정이 계속되면 공급 계획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국가철도공단 국감에서는 인자사업이 좌초되면서 17년째 전국 유일의 임시 역사로 남아 있는 천안역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하루 승객 3만 명인 천안역이 KTX역을 제외하고 전국에서 승객이 가장 많은 역이지만 2003년 이후 임시 역사에 불과하다며 대책을 요구했고 국가철도공단도 전면 계량을 약속했습니다. 충청권 현안에 대한 정부의 약속이 지켜질지 지역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